첫 번째 주문하신 토리 파이탈 나왔어요. 이야, 국물 이거. 국물 좀 쭉쭉 빨아먹어도 돼. 국물 살. 짠맛이 강하지 않고. 향은 어때? 음! 이것도 같이 먹어야 돼. 오랜만에 개걸 스킬 한 번 나왔네. 오랜만에. 이것도 같이 먹어야 돼. 오랜만에. 개걸 스킬 한 번 나왔네. 오랜만에. 야, 좋다. 카라빠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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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버섯이라는 거다. 나 우엉인 줄 알았어. 이게 되게 거덜거덜해, 거덜거덜해. 이거 참 식감이 좋아, 목이버섯은. 후추를 뿌려서 주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것 같은데. 후추 뿌리는 게 너무 좋다. 이야, 정말 먹어보면 먹을수록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나 보다. 색은의 맛이 정확히 나지 않아? 곰탕, 순댓국 국물 맛. 백숙 국물 맛. 들어간 게 정확히 올라오네요. 나도 너무 좋아해. 와우, 내 곰탕 왔다. 짜란짜란짜란차슈. 차란차란차슈. 이거죠, 이거죠. 저기요? 뭐야? 너무 부드러워. 대단하다, 대단해. 파스트 맛있네. 삼겹살인데 안 맛있겠어. 보들보들하다, 보들보들해. 진짜 부드럽다. 녹네. 국이 아, 부드러워했는데. 아, 탈수 먹으니까. 이거는 거의 뭐. 기름기도 좀 있어서 거의 생크림처럼 부드러워. 와, 국물 너무 좋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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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스 오브시. 그 향이. 아, 이게 너무. 버리필 됐네, 결국. 종료들의 우정으로. 아, 배불러. 나도 배불러. 시원하면. 자, 시원한 라면 나왔다. 이문 한번 가봐야지. 아, 잠깐만. 이거 근데 라임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닌 쪽을. 아, 라임 좋다. 라임 잘 맞으면. 참, 깔끔하다. 볶음밥 같은 데가. 아, 식초로. 식초로. 하지만 그 깔끔함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게. 맞아요. 오, 너무 맛있다. 어, 청양고추. 아,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아, 에이, 에이. 이거 뭐였지, 먹고? 생강고추까지 넣은 면을 한번 이렇게. 오우. 달래요? 응. 에이. 오우. 아, 먹고니까 모기는 데가 그냥. 오우, 그렇지, 그렇지. 여기 모기는 데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끓인 라면 이런 건 나눠먹는 맛이 있는데 이런 거는 두 당 하나로 가야 돼요, 그럼. 늘상그렇지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을 땐 배부르기 싫다, 정말.